또치의 끝 아하하하하!! 진져 진짜 아파 그리고 돼지고기 단무지 그리고 양파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양파 양파 대파를 넣으세요 양파 대파 계곡 30g 이건 크로 같아 모Ü containing 이 모니터는 Perché? 시원한평가 어스박 설탕 설탕 대면 management 맛있게 먹으면 치즈 치즈 양파 1,2,3,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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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양념을 넣을게요 1시간 뒤 먹기 좋은데 이제 이제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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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계란 계란 고춧가루 마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다 맛나다 오랫동안 좋네 요즘 닭갈비집을 못 봤어 있어 있나? 응 한참 때는 닭갈비집이 엄청 많았는데 닭갈비집이예요 응 잘 먹네 이쁜 닭갈비집 좀 더 맛있어 오동산이 짱이다 면이야 생면 진짜 맛있다 생면이 맛있네 맛있는데? 응 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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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이따 먹고 줄넘기 줄넘기? 상희는 어제 줄넘기 했지? 응 이거 먹으니까 오늘 힙합댄스 치는 날인데 오늘 둘이 자전거 타고 와 자전거 타고 축구 한번 해야겠다 어제 오빠가 회식해서 새벽에 와서 씻어가지고 나 잠 다 깼어 그래 왜 2시에 왜 씻고 잤어 갑자기? 1시 안 잤어 장치 없어 벌써 평소엔 씻고 자지도 않더니 왜 어째다를 왜 부스럭건으로 씻었대? 나 우리 시크자 이 말하면 시크잖아 내가 흠흠흠흠 흠흠흠흠 흠흠흠 흠흠흠흠 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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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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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회식에서 못 먹었어? 센터장님이 소고기 사줬어 맛있는 거 먹네 흠흠 저기 안산 사사동이라고 저기 사쪽에 있더라고 사람이 되게 많네 와 그 먹자걸무하는 거지 먹거리 특화 거기 응 김치찌개가 2,000원인데 와 김치고 완전히 푹 익어가지고 맛있겠다 진영을 한번 같이 가자고 에리가빌 먹을 거야 아니면 소고 먹을 거야 대결을 가 일단 알았어 내가 맛있는 데를 아니까 이번 주 또 하러 가자 도와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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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장만 가져와 응? 세 장만 가져와 나도 먹을 건데 이거 맛있겠다 아주 유기농이 잘 자른 게 그런 게 맛있어 아니 왜 다들 나한테 참으라는 거야 참어? 그래 네가 참으라고 그랬어? 응 우리 엄마가 응 솔직히 시아무님이 말하잖아 응 나한테 참으래 연세가 드셨으니까 왜 나만 참어? 혼자 계시니까 참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잘 생각하라는 거지 소고란 잘 모르겠어요 소고기 땀 많이 난다 밥 마져먹고 오빠 먹어 나 아파봐라 옆에 있는 사람이 최고지 자기 아프면은 내가 맨날 평생 가능할거야 걱정하지마 간병이나 안써 간병이 쓰고 돈 벌어 그냥 생활비를 어떻게 할거야 오빠 친아노님을 보아하니 오빠가 더 아플거 같아 통각세포가 좀 예민한거 같아 오빠 집사람들이 맞아 내가 온살이 심해 나도 아프면 아프고 그래 인정해 그때 위내시경 우리 둘이 했는데 오빠 위라는 대장은 애기 위처럼 깨끗하다고 그랬고 나는 위경련에 위경련에 그 위염 그 상처도 있고 내 위가 더 안 좋더라 오빠가 오빠가 여기 아프다 여기 안 좋은거 같다 골골골골 염살인거 같아 염살은 아닌데 염살이야 병감 안아프잖아 염살은 아닌데 아픈거를 크게 느끼는거야 그러니까 염살이지 내가 쌍영이도 많이 안온나면서 갔어 오빠 쌍영이도 축구시합 때 살짝 축구공을 물에 맞았거든 근데 술을 주더라 아우가 아파 아우가 아파 술을 주더라 걔 나한테 많이 혼나네 쌍영이는 그렇게 키우지 말아야지 오빠는 덜 혼나면 죽었어 덜 혼나면 죽었어 많이 혼났나 나 뭐 혼나 혼내서는 누가 있었어 그때 할머니밖에 없었는데 할머니한테는 안 혼났지 짜증나는 오빠를 때려야겠어 오빠가 잘못이야 뗄 때가 없네 내가 오빠가 잘못이야 나한테 이런 스트레스 중인데 오빠가 잘못이야 아 때려 이거 싸워 막 때리고 또 못 때려요 수박 같이 먹자 이거 너무 작다 아 뭐 여기다 먹었잖아 아니 아니 없어 이거 한 번 드세요 이거 안 돼? 빨리 먹자고 식사는 없어 아 가만히 먹은 자리 아 저도 계속 궁금하네 아 그래 이거 풀자 자 달달한 거 먹고 어 편안하게 릴렉스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음 음 음 맛있네 기분이다 내가 100배는 맞을 수 있어 아 벨트 같은 걸로 쫙 때려줬다 벨트? 벨트 있어? 자 자 자 때리십시오 자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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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이 정도로 감수해야지 하나 하나 둘 자 오빠 오빠는 잘못이 없어 네 엄마를 잘못든 너의 잘못이야 맞습니다 한 번 더 자 아 아 아 아 이 영상이 맞는데 왜 이렇게 기분 좋지? 아 아 아 어 야 야 살다살다 벨트로 맞은 것도 엉덩을 처음 인해 아주 응 아 아 이제 얼굴에 이제 어 이게 뭐 껐어 안 해 탕수 껐어 웃지마 다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이거 떼어볼게 맛있다 따불라 따불라 하나부터 드셔? 하나 먹어 맛도! 이건 오빠 맞는 용량 다이소에서 5천원 주고 샀어 알뜰하지 아니? 잘했어 자기는 웃는게 진짜 예뻐 진짜 웃어 아우 어설퍼 화나게 상추껴가지고 화나게 못웃겠어 알았어 자 하나 웃으세요 시작 하하하하 하하하하 크게 시작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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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